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오늘은요! 닌텐도 스위치 특별 부부대결 방송! 내년 소관! 윤댕! 부부대결! 입니다! 이거 어때요 저기? 저 배 봐! 나 저게 배가 뚱뚱한 걸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배가 나왔지! 오늘 준비된 게임은?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앙즈! 그리고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 이렇게 세 종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100대 0이요! 받았다고 생각 안하니? 네! 오늘은 절대로 받지 않겠어요! 각 판마다 승점 1점씩 줘가지고 2점을 따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지는 사람에게는 벌칙이 있어요! 뭔가요? 이 무더운 날씨에 테니스장에서 마리오 분장을 하고 테니스 공을 받을 때까지 쳐야 해요! 열심히 해야겠죠? 바로 첫 번째 게임은 마리오 카트입니다! 뭐 할 거야? 나 이거! 가오나씨! 난 이거 할 거야! 제일 다!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왜 우리 둘이 거꾸로 나오지? 그러게! 내가 오른쪽이어야 하는데? 몰라! 그냥 출발해! 고고고! 이 와중에 내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바꿔 앉아! 우리가 자리를 바꿔 앉아! 자리를 바꿔 앉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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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저기 몇 등인가요? 2등이요? 나 3등! 내가 뒤에서 따라가고 있거든? 저기 앞에 가는 거 보이네! 푸스타워! Umaaa! 나 1등dim! 얘가 1등임świad게! 내가 1 중에 잘 안돼! το 이번이 뭘 써 버려! 간다! 간다! 7등! 괜찮아. 마음 편하게 해. 일단 한 게임 췄네. 어쨌든 이거 나중에 총점이 기록되거든요. 이 네 스테이지가 다 끝났을 때 지금은 12대 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레이스는. 오 여기 어려워. 쿠퍼석. 쿠퍼석.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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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간다 간다 간다. 허스턴. 오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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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예. 안돼 안돼 안돼. 뒤에 누구 그렇지. 나 2등. 오 좋아. 1등. 어이차 먹었다. 오오. 오오. 오. 안돼 멍골이 남아. 멍골 안돼. 멍골 누구야. 뭐야 뭐야. 멍골 누구야. 아 철폐.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안 돼 왜 이쪽으로 주먹을 난리야. 오오. 오오. 저기 1등 있네. 오 나 1등이야. 오 나 5등인데. 좋아. 역전 가는가요. 부딪쳐라. 안돼.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자가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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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한테 왜 출발 못하게 해. 누가 나한테 출발 못하게 해. 오오. 여기 스트리지 봐. 쩔어요. 오 뭐야. 오 뭐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나 3등. 나 3등. 나 4등. 기다려. 야 기다려. 포스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포스터. 오오. 거의 보인다. 안돼.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잠깐만. 뭐야 어디 갔어. 2등. 2등. 네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나 왜 떨어져. 나 9등이야. 나 왜 9등이야. 1등. 1등. 안돼. 안돼. 아니 내가 분명히 1등 달리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첫 번째 대결은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대. 빵. 자 그럼 두 번째 경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암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즈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모션으로 하는. 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랜덤으로 꺼. 하나 둘 셋. 오 저기 중국 퀸이 나왔네. 오 좋았어. 오 난 닌자라. 오 저거 제일 좋은 거라던데 저게. 하나 둘 셋. Laityi. 이게 고수들은 진짜 잘하네. 이게 고수들은 완전 장난 아니다. 나이스. 거의 안 2등 4등 3등이, 그는. 오 나이볼.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미사일 나간다edip. 오. 오 미사일 나간다. 오. 오 미사일 나간다. 오 날하다라, 날 하다라, 날 하다라, 날 하다라, 날 하다라. 아 오마이갓! 이야! 빡지! 빡지! 아 좋아! 이것은 이메이수도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야! 아아악! 오케이! 프리덤! 와 저 캐릭터 되게 좋네. 저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 한 번만 더 할까? 지금 1대1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나 좋은 캐릭터다. 이게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아 이거 좋은 캐릭터라고 그랬는데 나. 가자! 오 차가 있네? 이게 진짜...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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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안 돼! 막아! 막아! 좋았어! 오케이! 맞는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뿅 뿅 뿅 뿅! 아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아이차!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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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공격! 젤리 공격! 젤리 공격! 젤리 공격! 아 뭐야 이게! 좋아! 좋아! 간다 나 썬더보드. 네! 전 봐주는 거 없습니다. 진짜 리얼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 이거 벤츠리다 조심해. 그거 깨면은 비싸다. 야 이거 벤츠리래 조심해. 벤츠리래. 벤츠리래. 거기 앞에 룰스루이스는 들어와서. 후! 후!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해? 계속 때려. 어떻게 이렇게 견제를 잘하냐. 이거는? 야! 쩍 붙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쩍 뽑은 거 잘하네. 좋아! 오! 좋았어! 좋았어! 아! 예!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1대1이야. 1대1이야. 좋아 이제 재미있게 테니스 게임을 할 수 있겠다. 마리오 테니스입니다. 온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고. 연인끼리 친구끼리. 저희도 집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대1 상황에서 모두 혼신의 힘을 다 걸고. 마지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랜덤으로 갈 거야? 응. 아 나 요시.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요시 귀엽다. 귀여워. 어 뿅 뿅 뿅 뿅 뿅. 내가 부쿠부쿠 아니야? 부쿠부쿠. 부쿠부쿠. 뿅. 아 내가 부쿠부쿠 맞아. 내가 요시다. 내가 요시다. 간다. 파이팅. 오 뭐야. 막 사라지면서 치잖아. 오. 이런 거 봐라.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해요? 꺼부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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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옆에 Drew. 와. ох. 으. 됐다. 4천 갑 зовут mínimo 래? 여기 Алло 다음 빛 2천으로도 18의 사라색입니다. Boy. 이제 당부 와 первые 하니 때. 그래. 오. amer. 아름다운 빛 되 Conan. iate challengingום 하지마다. 어린이빵. hacen. comme вы vis지 complain. 무시무시한 이빨. 멍멍이 스킬이 글쎄요. 나도 아직 못 봤는데. 개도서관이네. 자 마리오입니다. 우리 테크니커셜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봐봐. 이런 거 테크니커셜에서 했어야지. 오! 테크니커셜! 원래 나 이거 쓸 줄 아는데 실패하면 오히려 게이지만 먹어서. 딱히. 받아라! 받아라! 훈련! 이번판은? 매치 포인트예요. 매치 포인트. 초진지 모드야. 오! 대박! 왜? 뭐야? 내가 이 업댄 사진을 샀어 내가. 저렇게 약하게 치는 게 어딨어. 저 드럭샷이래. 나도 모르게 드럭샷을 했나봐. 진짜? 어 이러면 벌 앞을 이렇게 했어야 돼. 오케이 1대 1! 마지막을 이기는 사람이 이제 오늘의 승자가 됩니다. 자 마리오 분장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나는 부쿠부쿠가 나오지 않으려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부쿠부쿠. 1대 1입니다. 간다. 진짜 안 봐주고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번 마지막판이에요. 진짜 벌칙이에요. 채널 달성하기. 네. 전부 다 이렇게 해. 전부 다 이렇게 해. 간다. 당신에게. 장미를.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오케이. 3대 2. 저거 맞춰야 되는데. 네. 우와. 난 질서 없어. 이제 알겠어. 개를 공격하는 방법을. 과연. 앞에가서 어떤 게임을 해? 오케이. 오. 뭐야 진짜네? 휘기전에 때리는 거지. 알았어. 이제 알았다. 나 진지, 진지. 간다, 간다, 간다. 대도서관. 안녕, 안녕.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밀리는 거 봐. 밀리는 거 봐. 밀리는 거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여기가 까졌어. 뭐야, 뭐야. 아, 이거 다 까졌잖아. 아, 아파. 자기, 나 이거 껍질 까져서 테니스 못 치겠는데. 어차피 치는 거 아니야, 그거 맞는 거야. 아, 그래? 자기, 오늘 어땠나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퀄리티가 엄청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몸을 움직이면서 하니까, 내가 진짜 캐릭터가 된 것 같았어. 나도 무엇보다 이게 되게 게임들이 쉬워. 닌텐도 게임들의 장점이 쉽고, 누구나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TV에 연결해서 했지만, 바로 꺼내면, 이 상태로 휴대용으로 그대로 가지고 다니시면서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제가 2대1로 윙댕님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윙댕님께서, 조만간 마리오 분장을 하고 테니스장에 가서, 발가락 다쳤는데, 여기 다쳤는데, 여기도 다쳤고, 어차피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자,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나요? 저희는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흥미진진한 게임 다음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제 벌칙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노소관, 윙댕, 닌텐도 스위치 후보대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